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쏘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쇼크는 제가 물론 지금은 상관 아니고 옛날에 산거라서 이미 포장지는 뜯어져 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비닐 이렇게만 썩 덮어져 있고 여기서 칼로 뜯고 찢으면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뭐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판이라서 고티 에디션도 아니고 다른 일반판이라서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시즌패스랑 그거는 제가 좀 더 싼 가격에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50% 세일하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샀을 때 딱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즌패스랑 다 사고 게임을 했었죠 좀 아쉬웠어요 되게 그리고 초회판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거 초회판인 줄 알고 샀는데 초회판이 아니더라구요 초회판을 사면은 안에 가이드북이 한글로 그 한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시즌패스 이거 보고 이거 초회판이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이드북은 되게 두껍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이 정도 두께가 아니라 이 정도 두께라던데 이 정도 두께라던데 좀 아쉬웠어요 안에는 그냥 어 조작방법 뭐 소녀를 데려오면은 비슷한 감이 죽겠다 되게 큰 떡밥이죠 이거 자체가 이런식으로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한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초회판인가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알리자베스랑 비거 그리고 다른거 무기라던지 이런 것도 다 소개되어 있죠 물론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끝이예요 여기서는 한정보증 라이센스 당연히 여기도 cd키가 있죠 cd키 밑에 붙어있죠 이런식으로 cd키는 어차피 입력하셔도 뭐 소용없는 부분이고 F1 수진 패스 많은 파워 더 많은 게임 무기 무료 혜택을 받으세요 2하기 캐릭터 무기 2K 게임즈 2K도요 이때만 해도 정말 잘 나갔었는데 마, 마...마...마...패아3는 왜 그랬는지 뒷면을 보도록 하죠 80패 이상의 수상 경력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볼 때는 정말 이게 고티 에디션인 줄 알았어요 설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근데 밑에 보니까 아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순정판이에요 순정 cd판 스탠다드 cd판 밑에 진짜 삼각형만 봐도 고티 에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 끼워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여기에는 제대로 안 적혀져 있지만 어 여긴 제대로 안적혀져 있지만 스팀판이 스팀판이에요 이게 여기 위에도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찢어지면은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스팀 가입하라고 되어 있네 여기에 스팀을 가입하라고 되어 있네 여기 위에 되게 특이하죠 여기는 잘라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여기에다가 엘리자베스 여기 쪽에다가 해 주지 아 화제를 자꾸 떨어지네 자 다시 열어서 cd를 보도록 하죠 cd는 한 장입니다 아 한 장 아니구나 몇 장이지? 세 장? 세 장이네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부커드윗 근데 여기에서는 겉표지에만 한글로 되어 있고 안에 내부에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등급 표기도 미국 거죠 여기 18세 이용가라고 되어 있네 이게 다 똑같은 그림처럼 그냥 디스크2 디스크3 이렇게만 되어 있는 되게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요 간단해서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이걸 구매했을 때 만원에 주고 샀었거든요 하트렉스에서 지금도 가시면 좀 싸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트렉스마다 가격이 달라요 하트렉스마다 천원이 다르고 오백원이 다르고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고 정리를 할 때 다른 물건이 들어온다 싶으면 좀 더 수량이 없는 거는 좀 싸게 판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좀 많은 건 정가에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하트렉스마다 제가 그리고 요즘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트렉스에서 게임 cd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래요 집 근처에 하트렉스가 있기도 하고 어차피 뭐 부산 울산을 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하는데 부산보다는 울산이 훨씬 더 그러니까 물론 부산 하트렉스가 게임에 많은데 그러니까 둘 다 취급하는 물건이 달라요 울산에서는 뭐 울산에서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주류 게임들이 비주류 게임들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게임들 스팀에서 맨날 할인하는 게임들 그런 게 약간 cd로 있어 가지고 의외로 보이기도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되게 특이하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특이했던 게 듀크늄캠 듀크늄캠 포에버가 cd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뭐였더라 cd 하나 더 있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그렇게 팔았었는데 어 뭐 그렇게 가서 사는 것도 되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팀에서 라이브러리에 쌓이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가지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산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바이오쇼크 인피니티의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가 돈이 된다면 스탠다드판 말고 한정판을 한정판을 산다거나 아니면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비거 병을 사려고 하는데 비거 병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30만원 40만원 한 병에 두 병 합쳐서 50만원 60만원 정도 하던데 일단은 돈이 든다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워라 스탠다드 라니 스탠다드 라니 스탠다드 라니 스탠다드 라니